어디갔다왔냐? 나? 아무도 안갔다왔어? 아니 니거 캐릭터 어... 몰라 더이상 드립이 생각이 안남 잠깐 주장 갔다온거 아니었어? 너 사실 칼날 여왕이지?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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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남자가 이런 목소리 내니까 되게 좀 어 그렇다 어 돼지나 어 뭐야 어 깜짝이야 큰일 안달았는데 놀랍게 죽었네 야 너 탄을 얼마나 쏟는거야 한 40발? 40발 정도 맞으면 죽나? 어 엠블렘 엠블렘 어디 여기 여기서 보면 돼 여기서 보면 돼 어 돼지나 어 잠깐만 스킬포인트 흐흠 어 잠깐만 이거 그건데 전기 쏘맨은 주변에 전격 속성 데미지를 주는 흠 아 으흠 놈의 엉덩이에 놈의 엉덩이에 그 네? 제요? 좀비요 좀비인데 좀 뭔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름 퉁퉁이 아아니야 왜 왜 얘 이름이 퉁퉁이 아 지금 얘가 퉁퉁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이름 퉁퉁이 처럼 이케 이제 비실이 찾으러 가면 되는거야? 어 야 퉁퉁아 오지마 잠깐만 잠깐만 죽어라 퉁퉁이 노비타임 복수다 노비타임 복수다 노비타가님 여긴 항공기야 노주임금이 복수다 내가 때려잡다 아 왔네 와 쓰러질때도 광역띠라고 사라지 광역매직이 쓰네 역시 툼툼이 쿵순이도 나오려나 툼어어어 왜? 오와 애는 뭘까? 얘? 이슬이 도라에몽인가? 어 총? 총인가? 아 쟤가 쟤가 퉁순인갑다 퉁순이? 여차와야? 어? 어 여차와 어어 어 뭐야 미안해 반길길길 아 석붕되는데 세게 세게 하던가 선방에 괜찮아 위험했어 빨리 노비타 찾으러 가자 어 여기 엠블렛 피쇽 피쇽 헬로우? 야 그러지마 거기서 칼날레왕 나올 줄 누가 알아 아니야 칼날레왕은 이제 더는 없어 이제 세상에 없어 하지만 이 가슴에 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이 등에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 메뚜기? 메뚜기야? 야 집정조 하하하 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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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엿은 숲살 좀 보자 하하 나아악 칼날레 하하 또 나올 것 같은데 호오 전투력이 상승하는군요 왜 안 깨죠? 오케 청순이다 받아라 청순아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어? 귀 아파 야 살려줘 위험해 어디로 먹은거지? 너 왜 들어왔어 알라라라라라라 알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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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잡자 안돼 오오오 야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오오 야 잡았어 야 잡았어 야 또 온다 누가 카톡 보냈는데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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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씨 어 어 진짜 아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거 같애 잡았는데 잡았어? 안 죽었잖아 죽었다 됐다 다 잡은거 같애 아 싶은데 자꾸 누가 카톡 보내 아 재밌었는데 또 퉁순이 잡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쟨애들 잡는게 제일 재밌는거 같애 어 뭐야 광경이었네 젠카이노 젠카이노 에이다 라이브 에이다 에이다 아 또 에이다 그거는 가슴이 시킨다 아우 가슴이 시킨 에이다 해피버스데이 에이다 왕 에이다 왕 엑시 에이다 쟘다 진짜 이거 처음 보고 듣는 생각이 뭔지 알아? 티모스 침대 이 변태 개새끼 시 바이러스 시 바이러스 철쿠덕 번뜩 이 와중에 레온 타력 멈춰봅 네 보니 말하자면 이 이 이 네 저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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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simmons ever be foolish enough to show his cards he and his family want one thing to stabilize and sustain the system they created but you you want to destroy it 흠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죄다 저것만은 어떻게 에이다라는 거 알지? 머리가 겁나 똑똑한 것보다 빡쳤어 빡쳤어 에이다가 저 말 한 거면 화난 거야 누구야? 시몬스, 에이다 왕 에이다? 자, 도망갈 수가 있어 그 작은 도플갱혁자 그는 세상을 죽여있어 그는 세상을 죽여있어 뭐? 경쟁이 시작되어 나는 도망갈 수가 있어 나는 도망갈 수 있는데 너를 훔쳐 놓잖아 나 영차워해서 너를 따라갈 거야 나 영차워해서 너를 따라갈 거야 어, 뭐야 우리 왜 A야? 아, A 달아서 A인가? 아, 우리 클리어 타임이 너무 느렸어 아, 너무 놀았나? 너무 놀면서 했어 한번 끊어야겠다 아, 네 에이